찬찬찬찬찬 33쪽입니다 현숙이와 아가씨는 너의 스토리를 만들고 잘 있어라 잘 가라 인사도 없는 이별 없는 부산 창거장 현숙이와 아가씨는 끌컥끌컥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잔인했던 봄바람에 춤추던 사람 현숙이와 아가씨 우연히 만난 아직 건 잘 아는 스토리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 이별 없는 부산 창거장 자 다시 첫줄로 올라오셔서 자 현숙이와 현숙이와 아가씨는 너의 스토리를 만들고 잘 있어라 잘 가라는 인사도 없는 이별 없는 부산 창거장 현숙이와 아가씨는 꿈꿈을껏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잔인했던 봄바람에 춤추던 사람 현숙이와 아가씨는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 이별 없는 부산 창거장 자 세번째 줄 현숙이와 아가씨는 을커불컥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잔인했던 봄바람에 춤추던 사람 현숙이와 아가씨는 은연히 만나 아직 혼자라는 스토리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 이별 없는 부산 창거장 마지막 줄입니다 혹시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 이별 없는 부산 창거장 네 좋습니다